6. 매니저들은 이집률이 높다고 들었는데 평균적인 근속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 회사의 매니저로 들어와서 근무하게 되는 기간을 평균을 낸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. 사람마다 다르고 회사마다 다르니까요. 저처럼 한 회사에서 지금 7년차가 될 때까지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있지만 들어와서 한 달도 못 잊고 나가는 신입들도 있으니까요. 저도 지금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곳을 그만두고 지금 회사에 다시 취업을 한 것입니다. 같은 회사더라도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 아무리 좋은 회사더라도 막상 자신이 들어와서 그 회사를 직접 겪게 되면 보이는 모습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평균적으로 얼마를 근무하느냐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개인적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몇 명이 팀처럼 움직이는 매니저들도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한 회사에서 아무리 오래 근무하고 싶어도 팀이 옮기기로 결정할 경우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. 저의 경험에서 볼 때 한두 달 있다가 나가는 신입들을 보면 매니저에 대한 노망, 환상 이런 게 조금 있는 것 같고 절실함이 부족한 것 같아요. 정말로 본인의 꿈이고 진지하게 하고 싶은 일이라면 조금 힘든 게 있고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극복해보려고 노력을 먼저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가끔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신입들이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버티기 힘듭니다.